화요일에 함께하는 뉴스필터, 오늘은 뉴스민 천영길 기자, 그리고 정치공동체 플랫폼 폴티의 최하의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하의 대표님, 일반적으로 탄핵이 더 어렵습니까? 개헌이 더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둘 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제도이죠. 그렇죠. 저희가 경험적으로 한번 탄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국가들은 19세기 이후로 전혀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의 탄핵은 국가가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천영길 기자, 이준석 의원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카드를 꺼내는 이유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에서 다른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확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포지션 잡기,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탄핵과 같은 극단적인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3당의 위치 잡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둘 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카드가 제대로 먹히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먹힐까요? 저는 현재로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스타일을 본다면 이 원포인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천호길 기자와 함께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일단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방금 전에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대표로 선출이 확정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가 어대한으로 결정이 나버린 것 같은데 오늘의 결과 천 기자가 예상한 그대로입니까? 네, 제가 애초에 결정적으로 뉴스 필터에 나와서 이야기 드렸던 게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1차에서 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관심도는 생각보다 낮았고 40만 당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영남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은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기본은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을까 봤었는데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를 한 걸 보니까 일단 48.51%, 40만 8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25만 표를 받았고요. 여론조사에서는 63% 지지율을 받아서 사실상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넘지 못한 투표율이 이번에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당초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투표율이 지금보다 6.9%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창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더 가깝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깊냐에 따라서 당대표 선거가 치러졌다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기 대권주자, 차기 지도자를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 반영이 되면서 투표율 자체는 생각보다 좀 낮았고 고정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32만 700표를 대표를 했군요. 하게 된 거군요.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서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잃었던 후보들도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한 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진종호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계한 걸 좀 더해보니까 장동혁 후보,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였죠. 장동혁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의원도 당선이 됐고 그리고 한 명 출마한 여성 몫의 경우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김민전 의원의 당선이 선거 전부터 확정이 됐는데 이 결과대로라면 한동훈 체제 하에 최고위원회가 좀 꾸려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출발은 일단 한동훈 체제가 좀 공고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막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당정 운명 공동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당정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를 딱 콕 집어서 지난 당대표 선거처럼 지원하진 않았지만 특히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정부와 한동훈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른 것보다 당대표직을 맡게 되면 우선 첫 관문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놓고 당정 간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반발이 일어날지 아니면 당대표의 당선대 한동훈 대표가 이 키를 쥐고 갈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방송 거의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32만 700표를 득표함으로써 과반수를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재판 결과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던 구미 지역의 하청 노동자들이 9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죠. 아사이글라스라고 하는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 판결이 담긴 의미, 최근에 있었던 또 알리셀 화재 사건과 비교해서 도대체 이 파견법이 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로자 파견법을 고용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악용 사례도 많고요. 구미 아사이글라스, 9년 만에 파견업체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에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도입된 게 1997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인력 파견은 모든 업종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노동 유연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파견법이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32개 업종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빠져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라고 하면 내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적 고용관계만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곳에 파견 근로자가 거부되어 있는 것은 야, 그거는 사실상 노예제도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구미의 아사이글라스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바로 도국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은 이 업무 지시 그리고 작업의 연관성들은 원청회사인 아사이글라스가 사실상 지시하고 있었고 파견법을 우회한 위장도급이다 위장도급이다 도국 계약관계를 위장해서 사실상 파견노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오는 7월 16일자로 다시 9년 만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자들은 8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 줄다리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아사이글라스에서 일을 다시 9년 만에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도 사망자 대부분이 위장도급 불법 파견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게 이렇습니다. 위장도급과 파견이 도대체 뭐야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흔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파견 근로자, 파견 업체가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감이 좀 많을 때는 사람들을 좀 많이 고용했다가 일감이 적으면 이 팀을 그냥 내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무언가를 제조하는 업무 중에 일정 부분을 우리는 이 업무만 위탁을 줬어라고 계약을 하고서 사실상 업무 지시는 원청회사가 직접 하는 거죠. 이걸 두고 위장도급이다라고 하는데 아리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도구업체에 소속돼 있었고 모두 이번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거든요.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원청회사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 하청업체 잘못이야. 이렇게 파견 형태로 위장도급을 하게 되면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책임을 외면할 수가 있고요. 일감이 줄어들면 쉽게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는데 제조업이나 조선업, 건설업에서 이런 방식의 사실상 파견과 같은 제도가 행행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법상 허용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우회적으로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아사이글라스의 파견법 위반 판결이 9년 만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직장을 잃고 안전사고를 당했는데 9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불법 파견,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알아서 지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오히려 위장도급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차려야 되니까 이런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을 감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아사이글라스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결정이 나려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원청회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세세하게 했는지 이런 서류와 기록들을 다 제출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고 나가게 되면 회사 정보들을 노동자들이 얻기는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이 알아서 조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위장도급을 행행하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파견법 자체를 이제는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파견 허용 자체를 하지 말자.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법률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히 안전 문제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최하혜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전해주실까요? 네. 3년 전이었습니다. 2021년 5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부대 안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상관이었던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하니 한 뒤에 15비행단으로 전출됐습니다. 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차가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3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 18일 고 이예람 중사의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 5월 지금 2024년 7월이니까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흘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 이예람 중사 공군 소속이었잖아요. 당시 이 사건을 좀 짚어본다면 네. 2021년 5월 공군 이예람 중사는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는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했고요. 2차 가해까지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81일 만에 부대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네. 그날은 고 이예람 중사의 혼인 신고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추행과 2차 가해, 군수사당국 사법체계의 직무유기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참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지금 3년 2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무기한 연기가 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 성추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만 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은폐를 하거나 그리고 축소를 하기에만 급급했는데요. 처음에 공군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성추행 사건 그 자체를 누락시켜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공군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려고 하자 뒤늦게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의 증거 수집 또한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 중사의 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 그리고 부실수사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지만 이제 3년 2개월 만에 지난 7월 18일에 서울 국립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된 거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족들의 바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또 이후의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특검은 아시다시피 검사 아니면 군검사가 아닌 제3자를 특별히 검사로 임명해서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지난 대선이었었죠. 민주당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내었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하루 만에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가 여야가 각각 추천하자라고 했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제3자가 추천하자고 했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하였었고 결론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특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특검법이었고요. 100일간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100일간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사 기간 동안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이 특검법으로 인해서 책임자 대부분이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심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입 의혹에 있는 책임자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은 계급이 강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지게 됐고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특검의 활동이 성과가 있었기에 유가족은 안치실에 있던 이 중사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가족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결과가 제대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3년 2개월 만에 보내드렸군요. 어떻게 보면 100일간의 수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가장 궁금한 게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2022년 군대 내에서 성범죄나 사망사건은 이제 민간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도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예전에는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재판이 이제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제도라고 해요. 이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런데 두 제도 모두 군의 협조 없이는 제도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이런 법안들을 잘 챙겨서 이제 더 이상은 억울한 죽음 없이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해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거의 이후에 대처가 나왔지만 이 대책이 잘 또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군대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마무리 순서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십시오. 먼저 천용길 기자. 네. 바이든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아주 또 상관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내려오고 헬리스 대선후보를 미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당선도 권력 교체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 교체 과정이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최하혜 대표는 1층 대신에 그동안 이창원 대표를 대신해서 한 달 동안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출연한 소감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네. 언론에 저희가 정치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언론에서 조금은 많이 보여지지 않는 기사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저는 좋은 국가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정치가 조금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천영길 기자 그리고 최하혜 대표 두 분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